푸바오를 채팅창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판다 푸바오가 카카오톡 메신저에까지 등장했습니다. 순식간에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 판다 명성을 증명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출시한 판다 푸바오 이모티콘이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인기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푸바오 이모티콘은 지난 2021년 출시된 푸바오는 1살에 이은 푸바오는 3살로 시즌2 격이 되는데요. 해당 이모티콘은 3살이 된 푸바오의 성장 과정과 강철원 사육사와의 8장 데이트 등 24개 장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그제 오전 10시 30분에 출시가 돼서 출시 하루 만인 어제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. 아울러 2년 전 출시한 이모티콘도 전체 연령대 인기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에버랜드 관계자는 푸바오를 일상 대화나 생활에서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탄을 준비했다면서 이 같은 인기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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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